쇼미 더 머니, 케미 더 머니 잘 지었네 아이씨 누가 쓴 거야? 먼저 아버지와 아들 같은 더 콰이엇 창모 프로듀서 편하게 해 하고 나면은 저희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질 거야 근데 저 때 진짜 떨렸을걸, 창모가 진짜로 미쳤을걸 멋있었어요, 현장에서 봤을 때? 피아를 치는 거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이 락장 내 거로 가나요, 벅비한 정도를 걸을 수 없으리 디블럭과 섞어, 잘 어울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긴장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, 근데 스탠드도 좋았어 역시 천재인가? 코드쿤스트랑 넉산 아, 톰과 젤이죠 사실 이 두 분이 친한 걸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욕을 많이 했어요 둘이 워낙 친하니까 작두의 댄서는 아닐까요? 무슨 말이야? 헤어본도 어떻게 그렇게 하지 머리? 그게 맨날 궁금했어요 너 꺼야 이거다 이거야, 이게 꽁트야 감사합니다,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친합니다, 두 분이서 곡도 많이 작업했었고 나플라, 루피 루플라죠, 루플라 루플라라고 지금 많이 불리고 있죠 저는 루피 씨를 저희 팀원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온 것도 그 형으로 인해 온 거고 그리고 그 형을 전 믿기 때문에 내 이름은 루 바지 내 스타일은 노 해피 아워 이 시간은 너 유 캔닛 루 이지도 않은 내 노래 너의 카믹 부스 일처럼 기념해 하필 커밋 수은 룩 그리고 그룹 대학 날 때 둘이 더블링 쳐주더라고 그니까 서로에 고견하는 거 같아요 그니까 저거 안 내려가요 머리가 아무리 흔들어 나는데 아, 저대로 아니, 디보도 머리 안 내려가잖아 기듬 없지? 아, 노 기듬 저희도 이제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왈업 쇼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, 이분들은 쇼미더머니가 끝났어도 저희는 왈업 쇼미 계속 갑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럼 어떤 활동을 할 건지랑 우리 왈업 쇼미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시죠 공연, 콘서트도 어우 보러 오세요 자, 수린 씨 EPL방 6곡곡 정도 돼 있는 노래 거의 형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음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, 윤비 씨 네, 저도 똑같아요 이번에 그 아, 그럼 안 들을게요 네 알겠어요 똑같이 똑같으면 뭐 치밀 때 치면 재능 있는 프로듀서랑 같이 작업을 해서 되게 괜찮은 EP를 들으실 겁니다 오, 진짜? 자, 저희는 이제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왈업 쇼미는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네, 다음 편에도 많은 또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앞으로도 왈업 쇼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페이스 평화 피치 그래요? 이게 하나고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섯, 여섯, 일곱, 여덟 이게 있는 손가락으로 이거를 따라가요 아, 손가락 오, 예, 예 셋 오, 예